정말 미친 듯이 신나는 무대를 선사하겠다는 분들입니다 꿈을 향해 날려가는 몽돌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몽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밴드 몽돌은 꿈 몽자에 부딪힐 돌자를 써서 꿈에 부딪혀라 라는 이름을 가진 밴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러닝이라는 곡과 어떻게 생각해 저희 노래 두 곡이 있는데요 메들리로 엮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소리 질러주시고 박수도 크게 쳐주시면 저희가 더 신나서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즐기 준비 되셨나요? 네 그럼 밴드 몽돌의 무대 시작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다 같이 박수 크게 소리 질러 너로 다 같이 박수 다 같이 박수 가벼운 공기 속 설레는 어린 프랜트 지쳐있던 나를 깨우는 마는 상태는 sí 멈추렸던 지난 날을 지워버리고 상쾌한 기분에 오늘 맡기면 포기하고 싶어질 때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기분이 느낀 그가 나 더 빨리 달려 터진 배탈이 심장에 늦어봐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나를 기대해 내 손꼽히 울려 넘나 보고 달려 이제 세상은 네가 상상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좋은 바람이 얼굴을 스치네 풀려있던 신발끈 다시 고쳐매고 멈춘가는 나도 길을 알게 되겠지 소민턴 끝까지 참을 때까지 포기하고 싶어질 때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더 빨리 달려 터진 배탈이 심장에 늦어봐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나를 기대해 손꼽히 울려 넘만 보고 달려 이제 세상은 이것은 상상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정경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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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이제 세상에 네가 상상할 길을 잃어주기네 이어지는 곡도 신나는 곡으로 들려볼텐데요 여러분들 함성소리가 너무 작아서 노래부릴 맛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다음 곡 큰소리 지내줄 수 있습니까? 더 큰소리로 돌아볼까요? 봉노래 어떻게 생각해? 너에게 나는 좋은 친구 그 이상 너희 하도 아니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냐 네가 너무나 예뻐 보여 손을 얹고 싶어 이렇게나 이기적이란 걸 아직만 멈출 수 없는 걸 이젠 고백해야겠어 뜬금없지 않은 나 어떻게 생각해? 널 보면 내 심장이 철로그러질 줄 알지 나 어떻게 생각해? 너같이 미안한데 나 어떻게 생각해? 나 어떻게 생각해? 나 어떻게 생각해? 쉬운 맘이 아니냐 얼마나 니 좋아하고 있나 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베이스를 향해서 호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? 자 하나 둘 셋 호흡 갑니다 날랭돌이 장경찬 코카즈 나 어떻게 생각해 널 보면 내 심장이 천력으로 진출을 시작해 널 다시 미안한데 나 어떻게 생각해 쉬운 밤이 아니야 널 많이 좋아하고 있나봐 박수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밴드 몽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